이 녀석은 그의 홍본의 안녕하세요 에이징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징스의 리더형면입니다 군필돌입니다 에이징스의 카리스마입니다 까칠합니다 랩을 맡고 있습니다 에모 순위는 0순위입니다 몸의 순위는 1위입니다 오 그렷다 하나 둘 셋 닮은 연예인은 옥탱현 선배님을 맡고 있습니다 못생긴 해가지고 그런 애 없습니다 식신이야 승엽이 성인이 그만 먹어라 그만 좀 말아라 못했습니다. 역시 멋있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 다시 보도하소? 저는 시트콤 같은 거 해보고 싶습니다. 섹스댄스? 귀요미 댄스? 윤호윤현 선배님! 존경합니다. 여자 아이돌 노코멘트입니다. 완전 군대 같습니다. 군기 반장은 또 저죠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잘 때 때리지 마세요. 성민이 미안하다. 무대에서 V를 해서 V를 접으라고 했습니다. V 접으래요. 승협이! 들어오면 잡니다. 네가 늦게 씻어서 자는 건 아니겠는데 메이크업은 지우고 자렴? 없습니다. 절대 없습니다. 절대 너희랑은 안 사겨. 못 믿겠어요.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하이 고자이마스. DSP의 이사님입니다. 에이적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에이적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조! 개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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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기. 안녕하세요. 윤호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